대학생 때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소개팅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친구들이 소개팅 나간다고 하면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한번 나가보죠 박슐린 씨 아니에요? 예 박슐린입니다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윤시윤 씨도 한번 나가있으면 어 윤시윤 예 생각해보니까 연예인끼리 소개팅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나갔어요 박슐린 씨 김지훈 씨 예 맞아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녹화가 이렇게 지연될수록 지금 약간 꼬끄지 같은 느낌인데 500원 이게 빨리 나온 구매 키가 커서 슬픈 키요 정확히 180이죠 제가 제가 184거든요 한번 사보죠 정확히 어떻게 지금 힐 몇 센치예요? 이게 저는 지금 한 9센치? 모르겠어요 몇 센치? 그래요? 하여가지고 저보다 큰 거 아니에요? 힐을 벗고 그다음에 이동욱 씨도 운동화를 벗어봐요 힐 벗고 다 벗어봐요 진짜 180이 되네 180이 되네 180이 되네 머리 때문에 그렇지 그것도 있고 어모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요 잠깐만 다시 똑같아 앞으로 안 와봐 앞으로 안 와봐 앞으로 안 와봐 신고 올게요 신고 올게요 왜요? 신고 올게요 네? 이 사이즈가 맞는가요? 이거 잡아주시면 안 돼요? 입에 꼬시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저 그거 때문에 또 슬펐어요 언제부터 확 컸어요? 이렇게 이게 키가 갑자기 큰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약하게 태어났었어요 2.5kg로 칼슘 부족으로 되게 작게 태어났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사골을 계속 사골? 네 사골을 우유에 타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먹였던 거예요 그걸 먹고 자라다 보니까 계속 네 항상 다른 친구들보다 키가 컸어요 또래들보다도 어머니나 아버지 키가 지금 어떻게 돼요? 아버님이 한 76 되시고요 어머니가 64 그러면 사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면 따님 정도 같은 경우에 68이나 70 정도가 70 70 동생은 74에요 여동생인데 동생 키가 딱 적당한 거 같은데 74가 뭘 또 적당해 되게 크죠 되게 작아 보여가지고 그럼 초등학교 때는 키가 어떻게 됐어요? 제가 6학년 때 졸업할 때는 173이었어요 173? 네 17살이 우와 자 이때가 네 7살 때 선생님입니다 뒤에 뒤에 어머님이랑 이제 이모님들이세요 어머님이랑 이모님이랑 같은 명신 다녔나 봐요 정말 성인 여성이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렇고 그렇습니다 7살 때에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네 그리고 또 이것도 7살 때입니다 저랑 같은 나이 친구인데 친구예요?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남자친구랑 어머 그 남자친구 엄마 되게 속상했겠어요 저놈이 진짜 속상해 네 저 마지막으로 8살 때 사진인데요 이때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뭐 중학생이라 그래도 믿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기쁜우리 잘 믿나? 맞아요 기쁜우리 잘 믿나? 맞죠? 기쁜우리 토일 네 저랑 이영자씨랑 뭐 아 전 너무 어려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되게 오래 됐어요 네 어우 거기서 어떤 야외 촬영을 나왔어요 저에게 뭘 물어보길래 대답을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노래도 불렀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오빠들이 당연히 제가 성인인 줄 알고 몇 살이냐? 그래서 나 13살이다 어떻게 오해를 샀던 적도 있었어요 다들 격학했죠 네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하니까 고등학교 지하철 타잖아요 하면은 옆 학교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옆에서 키를 재봐요 이게 나보다 더 커 이라면서 모든 학생들이 이게 키를 재보고 가요 네 그럼 전 되게 상처받아요 가만히 서있는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와서 재기 전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주고 야 너 자고 가 되게 진짜 수퍼모델대회에서는 1등 하셨죠? 네? 아 네 우와 CBS 한국수퍼모델선발대회 202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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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22 이경신 17살이에요 네 2022 2022 20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